잼턴 아클 아 미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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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직자님 감사합니다 역시 성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답게 오 성직자님 감사합니다 역시 성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답게 역시 성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답게 왜 이렇게 답이 없지 잼탄 마지막 장에 있는거 놀랍지도 않네 잼탄 마지막 장에 있는거 타격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절힘 제발 안돼 잼탄 좀 놔봐봐 잼탄아 잼탄 제발 안돼 커머지 같은 쓰레기 병신캠 아이씨 아이씨 라가 블링 잡을 때도 저 따구로 나오더니 미친캠 15뎀 27뎀 완타 잡히면 잡을 수 있나 울거리 아니 왜 완타 계속나옴 아 모르겠다 집어야지 잼탄 완타 폭탄은 대체 무슨 두합이야 완타 개잘 나오네 3개나 먹었네 폭탄 3개조나 해봐봐 터져요 탐 쏠 말이 없네 탐 쏜 뿜 탐 쏜 실패 아 내 20골드 방금 우상도 받지 않나 제물 제물 먹을까 연사 먹을까 제물 어피 원타만 몇개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 와바바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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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저기 감자 있다 블리트 잡고 아닌데 생각보다 약한데 음 절단 pp 드롭킥 원타 할 때 흡혈귀가 제일 꼴보기 싫어 흡혈타격으로 바꿔주세요 실례지만 지금 원타고 계십니다 절힘 갈자 꼴보기 싫은데 오 잘났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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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검? 완벽한 타격검 잼탄 수리 아이론 억지로 맞네 이거 블리트 가야되지 않을까? X 한 기업도 떴네 그러면은 폭탄이 두배니까 아 니들은 왜 나왔어? 아 음 왜요 18개월 구독이라고? 0212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중국구독 2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속박댐 10개월 14 13 14 15 5 15 15 15 15 집을... 왜 이딴거 줌? 집을 쓰면 완타됨 떨어진다고 내 1000골드 받으라 자식아 주파는 좀 자식아 아 이거 지식아 자식아 아무리 잼탄을 써도 부족하다 자식아 약화? 어쩐지 약하더라 딜 계약하다 했더니 잼탄 지금 한번 넣었을까? 거자등 자식아 개쓰레기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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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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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방풀 개심했다. 바리케이드? 3코 쓰네 코? 이것도 2번 각이다. 역배 3번 터지는 아클 가자. 역배가 안 터지는 법은 정배를 역배로 만들면 된다. 역배가 안 터지는 법은 정배로 만들면 된다. 개시. 잼탄으로 잡을 수 있네. 이제 전경기도 이겼다. 무감각 타락 다 주실 거주 전경기님. 믿고 있겠습니다. 나이비즈. 호스트 개망함. 호스트 개망함. 호스트 개망함. 호스트 개망함. 호스트 개망함. 호스트 개망함. 마리 때문에 오리아르 쿤 안 터지는거 봐 여기 없네 요정 빠지겠는데? 진짜 3코스트 스네코 눈물 나네 스네코는 4코스트부터 요정 시킴 3코스트 2코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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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힘. 절힘. 워호우. 메가 크리스네코의 눈은 사용자의 플레이 타임에 따라 세코 나올 확률이 달라지는 변동 확률이라 확률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영업 비밀이었구만. 절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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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세요 어 거지 같은 거 맞나봐 거지 같은 거만 나오든 이하 생략 타락소 타락 타락 나오면 가능성 있다 가능 가능성 생겼나 가지 머쓱 병속의 징성 가능성은 생겼데 이제부터는 그냥 다 운벼림 1 2 2 2 3 드로우 운빨 게임도 이거 마사도 되는게 어차피 어피 힐이고 맞아도 된다 아니 맞으면 안되지 암튼 사실 너덱 아니야 잼탄 거지같은 달팽이색 타락 떴으니까 웬만하면 잡을거 같은데 바리케이드가 없어가지고 너증저 바리케이드 2번 턴에 써야겠죠 힐각 안나오.. 나오나? 완타 몇들이지? 아까 완타 몇들인지 보신 분 50 7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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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반반이었네 이거 와우 와우 아시 후 땅이여 제가 합시다 병 속에 신성 30초만 받고 닫자 64 8대2 7대 8대2 8대1 8대2 7대2 70% 77% 75% 8대2 8대2 9대2 10대3 에이 3 3 3 3 3 부채 이도류 충격파? 충격파 2장이면 커버되겠지 이도류 와 대박 근데 암홀은 직다임 에 뭐 시작이 좋은건 맞는데 막상타운 턴에 완완완완 이렇게 뜨면은 죽음 이도류 어퐁? 이도류 무감해야 되지 않을까 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봐줘 이거 사견 이게 2번이러네 그래서 이색이 재밌는거 아니겠소 에반데 어차피 그냥 졌다고 생각하시는게 어떨까요? 아 어둠의 적수 이제 못쓰겠네 방어 도는 주겠지만 아 이거 개 매졌네 취소해버릴까 그냥 아 아 아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죠 네 2번 2번 아 아 예외를 둘 순 없지 멋습 미안합니다.